요.정.강.림. 이 몸에 등장해, 박수를. 난 항상 완벽하지. 문제없음. 역시 내가 1등이지. 도착이야. 요정의 춤을 감상하시라. 보고 반하면 안 돼. 불씨가 꺼졌다. 불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몸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나한테 상대가 되겠어? 여긴 내가 점령한다. 내가 자리 잡았다고. 날 지켜줄 사람? 승리의 요정을 지키라고. 내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야. 자, 전진이다. 안 됐죠? 불태워줄게. 더 크게 타오른다. 두고 보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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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리 완료. 실력 봤지? 적 발견이다. 날 따라온 녀석이 있네. 불꽃처럼 퍼보라고. 자, 허력 집중. 자, 허력 집중. 오, 점점 강해진다. 내 진화를 지켜보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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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략적 후퇴. 으악. 뭐, 뭐야. 숨어. 으악. 이게 뭐야. 으하. 밀리아 언니. 하하. 불놀이야. 요정의 은혜를 받아라. 불의 선물이다. 흠흠. 내가 앞장서지. 나만 따라오라고. 자, 이제 시작이다. 불의 힘을 보여주겠어. 승리의 시간이 왔다. 자, 자. 일렬로 나가. 어, 여기 아니야. 모두 퇴강. 불같은 전진. 전진뿐이다. 모두 이동해. 어, 앞으로. 어, 머리. 어, 으흠. 실력이야. 어때? 멋있지? 어! 자, 잠깐. 동. 나, 날 도와줄 기회를. 줄게. 어, 어째서? 으응! 어떡해. 내게 이런 일이. 파이어 판치! 파이어, 판치! 에헤헤. 가까이 붙이면 뜨겁다고. 나한테도 어려운데 이건... 음... 이게 되나? 게, 게, 계획대로 자리를 지켜! 버, 버텨야 해! 잠깐 쉬었다 갈까? 휴식도 다 계획이 있었다고! 자, 다들 나에게 보고해!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흠, 불은 더 강해진다! 에잇, 에잇! 복수 성공! 알겠어! 그래, 그래! 내 실력을 보여주지! 우와, 뭔가 강한 기억이 느껴진다! 하하하, 불꽃 질주! 달리기도 날 따라올 순 없지! 불씨를 모아야 해! 저, 조금만 모여봐! 돌진 앞으로! 요정님 나가신다! 자, 용감하게 들어가라고! 선두를 양보해 주지! 모두 위치로! 자, 자, 공격 위치를 확보해! 하하하, 이 정도는 쉽지! 이, 이겼어? 이, 이겼어? 하하하! 아